익산 꿀고구마, 호박고구마, 밤고구마 종순 판매. 구매문의 010-8919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플랜트 협력업체 판매상품. 익산 꿀고구마, 호박고구마, 밤고구마 종순 판매합니다. 4.08일부터 차 출구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고구마 100평당 약 20-22단이 필요합니다. 보통 1단은 16.5m 2심을 쓰 있습니다. 종순 심은 날로부터 110-120일 사이 신화, 호박고구마, 꿀고구마, 밤고구마 중 선택 고구마 종순 가격이 실시간 변동하고 있어서 최대 1준의 예약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. 일주일 이후에도 사전 예약은 가능하나 극성수기에 단가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. 일주일 이후 예약 주문권의 경우 조정된 단가로 재결제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1단 단위로 판매할 예정입니다. 5단 55,000원 무료배송 10단 99,000원 무료배송 1톤 단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별동원해주세요. 협력업체 종자업 등록번호 제14익산 2022-70-1호 익산 꿀고구마, 호박고구마, 밤고구마 종순 판매합니다. 구매문의 010-8919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